라이브릭 Can I mid? Can mid, 카일라브릭 너 누군데? 서포터? 닉네임 누가 봐도 나 페이커 아닌데 하이도몬시 지랄 이걸 믿어마라! 아 진짜... 아니 아니잖아 진짜 믿는 거야? 자칭 페이커의... 미드 선핑은...? 야쓰 아니 진짜 푸재짱이면 인정 어 진짜 푸지짱이네 오케이 쟤짱이 정도면 인정해주지 아니 푸지짱이라고 하면 되지 나라칼 형님이었네 와 이거 지면 박제된다 페이커인 척하고 트롤하는 사람 많았으면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뭐 찍었지? 광분측 날려면 1레벨 진짜 약하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없어 손방울 왓더팍 맨 어디까지 와 살려줘 이뤄줘 형 제발 어? 아 개사기네 진짜로 오오오오 저기 미쳐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저거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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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지 그게 너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물탈킬이긴 한데 이거 아쉬운데 이건 뭐야? 이거 시간 가면은 시간 가면 쉬울 것 같긴 한데 파괴되었습니다. 어? 아 우리 팀 미드 사칭범 뭐야?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페이크 사칭범인데? GG 카일이 형님 이겁니다.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페이크 사칭범이었네 진짜 아 유쾌한 팀워크 주겠습니다. 나온지 얼마 됐다고 벌써 15,000이야? 엄청 많이 한거 아니야? 저정도는? 오! 뭐야? 저 E를 W처럼 자기가 풀고 싶을 때 푸는게 아니었어? 약한데? 슛 슛 이거 밀어내네 아 저거 사기 맞다 아니 지금 템 차이 랩차가 이렇게 났는지 질 뻔한게 말이 되나? 참 예 아 네 음 저거죠 아쉽다 와우 와우 쥬쥬 승리 이스라엘 아쉽다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